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건축공간론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제가 이 건축공간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체의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축공간론에는 세 개의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론자가 들어가 있는데 또는 앞에 있는 글자들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피어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논리적으로 규명이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결국 남는 것은 건축공간이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이 건축공간이라는 단어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꼭 예술이라는 단어들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은 공간을 다루는 예술이다. 이런 문장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이 건축공간예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의미심장한 가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건축은 아키텍처 그리고 공간은 스페이스, 이술은 아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잘 뜯어보면 아키텍처는 그리스어오원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앵글로섹슨이고요. 아트는 라틴어원인데 벌써 출생성분이 전보다 다른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어들이 이 세계의 영어 단어들이 메이지 시대의 일본을 거치면서 건축, 공간, 예술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일제시대의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건축, 공간, 예술이라는 단어들만 봐도 벌써 굉장히 복잡한 문화적 배경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건축이 공간을 다룬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개 묻습니다. 건축이 예술이야? 건축 기술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 건축이 기술인지 알았는데 혹은 공학인 줄 알았는데 예술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공간을 다룬 예술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책에 쓰여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워합니다. 무언가 뒤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건축이 무엇인가 공간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를 전보다 따로따로 띄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기 어렵거나 공간이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저 질문 앞에 어떤 단어를 넣어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바둑 두시는 분들한테 바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둑은 인생에 달려있고 어렵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방송이 도대체 뭐예요 하면 기계적인 대답 영어로는 브로드캐스팅이고 이런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아 이게 그 가치가 뭔지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렵게 늘 답을 하시죠. 그 이유는 이것이 사전적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먼저 건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전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전 뒤지는 책으로 본 코덱스라고 그러죠. 그런 책을 뒤지는 것보다 일단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런 화면에 보시는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건축하면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쇳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 또 다른 사전을 뒤져보면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세워지거나 쌓아 만들어진다. 이런 대설이 있는데 이때 건물이 또 신기한 질문입니다. 건축은 뭐고 건물은 뭐냐. 건물 찾아보면 사람이 들어와서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루는 말 또 다른 거 찾아보면 비슷하긴 한데 좀 짧죠.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 지은 집을 통틀어 이루는 말인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전적 정의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성력이 있는 정의를 한번 더 찾아 봅니다. 건축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해 놓은 건축법에 건축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그럼 그 건축물이 무엇이냐라는 게 나오죠. 그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건축법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거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건축,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아마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정의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정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사람은 무슨 포유류의 일종으로 직립보행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정의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건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 건축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건축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건축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마 맨 마지막 시간에 제 나름대로 정의하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이 과연 이 사회 안에서 혹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술자리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바쳐서 혹은 인생을 걸면서 가치가 무엇인지 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치의 흔적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아마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